아무리 돈떡이 올랐다지만 팔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천왕가의 명령이니 판단은 옹준님께서 하십시오 거절하실 경우 조선왕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내 귀국은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은 면이 한몸인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켜라! 감히 누구 앞을 가로막는 것이야! 제가 모시겠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진왕 전화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하시죠 아까 약속 하나 드리죠 앞으로 옹준님께서 조선 땅 밟을 일 없으실 겁니다 옹준님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옹준님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너 grandma 아 jue옹이 나를 마érie 진짜